바꿀래? 그럼 나랑? 바꾸고 싶어? 바꿔 둘째 하나 분명 간장이에요 둘째 하나 분명 간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싶게 바꿔 코 마시고 코 마시고 끝 적당이 양극기 뭐야 간장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타평 말지로 간장을 이렇게 살았네 한 번만 더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끝! 자 내일 아침 기상시간은 8시고요. 8시요? 네. 내일 아침 기상 미션은 기상 음악에 나가고 음악이 끝나자마자 선관 앞에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셀프 타이머가 10초 들거든요. 그 안에 모든 5명이 깨서 사진을 찍으면 성공해요. 실패하면? 여름복장 입고 여름복장이요? 여름복장 입고 사진을 찍는다고요? 2분 반 정도 될까요? 2분 반 긴 걸로 해주시죠. 저는 진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면 어떻게 그냥 들고 나와서 찍으면 되는 거죠? 나는 미리 말해둘게. 들고 나와. 아 장난 아니야! 형들 들어가 보지 뭐. 여기 냉기야 완전 냉기인거야 여기. 야 장난 아니야. 아이! 어우! 신상성이 더 추워! 아 추워 진짜! 허아! 에어! dead 아 추운. 나가야겠어. 아 추워. 나가야겠어. UCK 갖고싶다! 가보였습니다. 상세원만íp지 선생님. 너무ierso 좀 좋을 것 같다. 너무 RAW와 영광이 계속 잘atti다. connot된 상담을 Seasonân 기ophylls want to know yourself 어때? 따지잖아 고생장 리스트에 시설이 어디지? 정말 리얼에 더 도시래? 더해주세요 좋으세요 굿나잇 야 뭘 멀 뒤로 구운거야 아 따뜻한 오일을 놓고 간거 아냐? 아이고!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 놓은 거에요? 내가 뜨고 발이 뜨고 나도 뜨는 날 너 형들이 변신 안 돼요? 자기가 뻗어져? 각도 오염하고 뭐해? 내가 승리면 진짜 난 어떻게 형을 받게 지었는데 제가 안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형이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걸 다 잊고 여기서 자겠어요? 절 그런 놈으로 함께 안 보는 거에요? 내가 승리면 그러겠어요. 난 진짜 영대가 저게 자는 거를 잊을 수가 없어. 미치겠다 진짜 너무 추워. 진짜 힘들대요. 진짜 힘들대요. 그냥 밥 셀 것 같은데 이러고. 하하하하하 인상의 사랑에. Is that your love? 지금 filling sessions 나 주제 affili기 내 눈에 주와 함께 불러요. 글쎄 지금 닭이 울어요 닭이 준비하시는데 조명 하나만 남겨주시니까 그건 그래도 좋다 이제 들어갈까 그러면?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저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에서 잡기 때문에 지금 그 콘서트에 라이브가 가능한 겁니다 진심으로 로버지 아 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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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ㄹ 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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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못일어나요 ㄱㄹ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든이야 대박이야 너둘이 넘기고 대박 너도 나둘이 넘기고 대박 너도 나둘이 넘기고 대박이야 세상살이 힘들다 해도 해인이 없다 해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속속해 그리지마 세상살이 죽었나 업데이니 생각해 목돈 활짝 뛰어 가고 가자 화이팅 목돈 나도 우리도 대박이야 목돈이 넘기고 목돈이 넘기고 목돈이 넘기고 목돈이 넘기고 목돈이 넘기고 papis 목돈이 넘기고 요 gimυ고 먼저 나갈 수 있어서 옷 갈아입고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었나봐요 아... 성공 못 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일어났었어요 이런 시간을 처음 가졌어요 사실 너무 재밌었고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멤버들하고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을 만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재밌었습니다 애들에게 감동도 받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빅뱅의 1박 2일 기준이 재밌게 흥미롭게 보셨다면 저희도 너무 만족스럽고 왔습니다 우리 빅뱅분들 2010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뱅과 함께 앞으로 빅뱅 2010년 쭉 뒤흔듭니다 빅뱅 멋진 음악 기대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해피 뉴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